자, 문제 이번엔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전개도에서의 정육면체가 나와 있습니다. CM과 FH의 위치관계를 말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때 CM과 FH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전개도를 접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도형을 보면 각각에 해당하는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거든요. 얘랑 얘가 대변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면 요거랑 요거랑 대변입니다. 그리고 얘가 밑면으로 잡았을 때 얘가 윗면이 돼요. 이렇게 같은 부엇끼리 지금 같은 부엇끼리 마주보는 대변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얘네 두 개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에서 마주보고 있으면 평행이겠죠. 답은 평행하다가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의 의도로 볼 때 그리고 이 문제가 평행하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얘를 한번 밑면으로 놔볼게요. 이거를 한번 밑면으로 놔볼까요? 아까 했던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밑면으로 놔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를 접고 접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을게요. 자, 정육면체를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정육면체를 그리고 자, 이 상태에다가 접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랫면 CDEL을 여기다 적을게요. 자, 그리고 나면 저는 얘를 요렇게 접어서 옆으로 붙여버릴 거예요. 헷갈린다면 얘를 이렇게 접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쵸? 얘가 접어 올라가면서 EL 위로 K가 올라가고 맞죠? H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D, F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B와 D도 이렇게 만나네요. 그쵸?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접어올림으로써 얘가 옆으로 탁 닫히잖아요. 그럼 우리는 B와 D도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B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A라는 애가 B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C위로는 누가 올라가나요? N이라는 값이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났더니 D, F위로 A라는 점과 누가 만나냐면 우리가 얘네가 이렇게 D로 모이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F라는 점이 G라는 점이 F의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가 G라고 나오겠죠.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자 얘가 세워졌기 때문에 얘는 뚜껑이 돼서 마지막으로 딱 덮힐 겁니다. 그럼 우리는 A와 I가 만나겠고 뚜껑이 돼서 덮어질 거기 때문에 N이라는 값과 J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때 자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한 번 해보죠. 더 이상 겹치는 게 없나요? C, M과 F, H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C, M은 어디 있냐면 여기가 C거든요. M이라는 자표로 제가 체크를 안 했군요. 자 M은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만나네요. 그쵸?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접히니까 K랑 만나겠다. 여기가 M이네요. 그럼 우리가 C, M이라는 것은 여기가 C, M이 되는 거고 아 저 뒷면에서 이렇게 면에서 그려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당연히 H, F죠. F, H니까 앞면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뒷면에서 대각선 앞면에서 대각선 얘네 둘이 지금 뭐예요? 평행하죠. 한 번만 정확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접었을 때 이렇게 접힐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가능하거든요. 이번에는 뭐를 밑면으로 잡은 거냐면 H, L H, L K, E 여기 얘를 밑면으로 잡은 거네요. 그럼 얘를 밑면으로 잡아서 접었어요. 그때 각각의 중복이 되는 좌표들을 찾고 그때 당하는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평행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얘는 평행하는 게 맞지만 이 문제처럼 한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접기에 편한 형태로 밑면을 딱 잡고 착착착 접어서 해당하는 꼭지점에 문자를 쓰되 기호를 쓰되 중복되는 것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문제 꼭 확인해주세요. 되겠죠?